애교 배틀이 있대. 애교 배틀이 있대. 애교 배틀? 그루끼리? 아내하고? 어머, 뭐야? 바지 또 꽉 껴. 바지 좀 큰 거 좀 입어. 그 바지 아니야, 오늘? 커진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손발 큰 거 봐. 어머, 어머. 야, 티아라네. 어머, 어머.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둘이. 되게 재밌게 논다. 좋았어. 얼굴이 5배네. 아니, 앞에서 찍었으니까, 형. 5배가 아니라 8배야. 차이가 엄청 나긴 한다. 근데 너무 귀엽다. 둘이 뭔가 닮았다, 느낌이. 닮아가는 거야. 아니, 근데 영상 보고 너무 부러운 게 저는 제가 키가 크니까 카메라에 제가 들어야 돼. 귀엽잖아. 그게 너무 부럽네. 너 제 아내분이 먼저 이렇게 찍자고 적어요? 제가? 진짜?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제가. 어머, 진짜? 원래 애교가 있으신 편이에요? 아니, 원래 애교는 진짜 없었고 부모님한테도 거의 완전 무뚝뚝한 아들이고 그랬었는데 지현이가 애교가 되게 많은 스타일이라 저한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하게 되는데 진짜 이거는 제 와이프 한정입니다. 아, 한정이다. 와이프 한정이면 와이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방송을. 아, 지금 집에 있어요. 아이가 지금 보고 있겠죠. 카메라를 보시고 애교 한 번. 아, 지현이만을 위한. 지현이만을 위한. 아, 이게. 우리 안 볼게. 보지 마, 다른 거 해, 다른 거. 보지 마, 보지. 항마력 테스트. 여보 이따 맛있는 거 해줘. 여보 이따 맛있는 거 해줘. 아니, 평소보다 많이 줄인 거 같은데? 약간 창피한가 봐. 좀 줄인 거 같은데. 진짜 소름 돋았어. 브라이데이. you usually got to read this and it is from this tree. It's going to be an important part of this. I'm going to read this for you. Maybe twig, you're going to read it. It's going to read it.